섀설탕 네 Crector 시리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은총씨와 함께합니다 네 날씨가 추ieth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부즈니티비의 고форм껴가 Fang variety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고품 껴악기 브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새 날씨가 들쭉날쭉해서 뭐 패딩을 꺼냈다가도 다시 넣었다가도 또 입었다가 말았다가 이러고 있는데 들쭉날쭉한 게 나아요? 그쵸 그냥 계속 내리쎄리는 것보다 이러다가 또 미친 듯이 추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작년에 다들 엄청나게 한파에 당하셨지만 여름에 더위에 당하시면서 그것도 싹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동파 예방 철저히 하시고 저거 있잖아요 우리 물 먹는데 이렇게 18.9L짜리 물통을 거꾸로 놓잖아요 저희 그 아파트 베란다에 저걸 하나 갖다 놨거든요 요거 다 먹으면 바꿔서 먹으려고 그게 얼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게 다 얼어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겠군요 들여다 놔서 녹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더위에 나겠다고 추위의 무서움을 잊지 마시고요 작년 한파 때 고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월통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도 또 역시 동네 슈퍼에서 냉동만두 밖에다 내놓고 파는 또 진기병기를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얼마 안 남은 그 뭐 아직 추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 시기를 만끽하면서 네 겨울을 준비해야겠습니다 네 겨울에는 역시 집에서 기타 치는 게 최고죠 그럼요 네 11월에 다 나갈 기타 노벤버 노벤버 324 올 기타 같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기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바이벌을 좀 해 드리자면 어 이제 SD 모델이 제일 처음 나왔고 30점 만점을 두 번 연속으로 받으면서 큰 정말 반향을 일으켰던 기타인데 그때 이제 사용됐었던 픽업 세트가 슈퍼락 제이 모델 네 제이제 사용을 했었어요 아 제이저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슈퍼락 제이의 험버 코어와 싱글이 있는데 그게 험씽 험으로 바뀐 거였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썼던 이제 BH 모델 BH 모델이 범용 모델이 제이고 제이인데 싱싱 험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엘도에서 애쉬로 바뀌면서 사운드 성향을 확따받았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가격이 싸진 게 저희가 단순히 픽가드 때문에 10만원이나 차이가 나나 했더니 픽가드가 3천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픽가드 때문에 10만원은 좀 아니지 않아 이랬는데 픽업이 알고 보니까 달랐습니다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게 저희가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제이가 아니고 쉑터 슈퍼락 2 모델이에요 몬스터 2구요 그렇습니다 몬스터 2구요 전부 다 2 모델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험씽 험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성향이 가장 뭐 엘더랑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SD랑 정말 비슷할 것 같은데 픽업이 다르기 때문에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나 이런 건 다 똑같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픽업이랑 픽가드 딱 이렇게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10만원에 그런 차이가 날 만큼의 사운드에 어떤 퀄리티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그걸 느끼기가 어렵고 그냥 디자인적인 차이 밖에 없는 수준인 거냐 이러면은 이제 그게 10만원이 싼 게 메리트가 될 수도 있고 야 그럼 차라리 10만원 더 주고 난 2톤 들을래가 될 수도 있는 거에요 차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좋은 거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여러분들 리뷰 보시고 이게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SD모델 찾아가셔서 사운드 모니터 한번 해보시고 비교를 직접 해보시는 것도 좋은 구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사운드가 정말 차이가 안 나면 안 날수록 좋은 건데 요거 들으시고 아 SD 사운드랑 비교를 해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에 아이링크 보이시죠 요쪽 클릭하시면은 예전에 SD 사운드 바로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이거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야 이거 희한한 세상이야 그렇습니다 여기로 막 사진이 오질 않나 톤을 가위컷으로 동작 이거 아시죠 이렇게 누르면 톤이고 이렇게 하면 로우컷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왔습니다 싹 톤을 빼놓은 다음에 뽑으면은 다시 톤이 살아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사운드에 차이가 있는지 혹은 그게 느낄 수 없는 디자인적인 차이인지 포커스를 맞춰서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권소가 186만 2천원에 할인가 149만원으로 세 개의 모델 라인들 중에 가장 저렴하고요 BH 모델에 비해서 16만원이 저렴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메이드 인 제팬 전장 99센치 두께 45mm 12플릿 디트로 74mm로 굉장히 컴팩트한 넥감을 갖고 있는데 무게는 또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묵직해요 그렇습니다 바디 엘더에 탑에 라미네이티드 퀼티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이쁘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네 메이플 넥이죠 뒤쪽에 스쿵크 라인이 없는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고토 헤드 머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점검창이 뒤쪽에 하나 더 파져 있습니다 이게 SD모델 같은 경우에 저게 없어요 점검창이 앞으로 돌아와서 락킹노트 보실 수가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4프렛입니다 그리고 이게 쉑터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락2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슈퍼락2 험씽 험으로 박혀 있어요 중간에는 쉑터 몬스터톤2가 박혀 있고요 계속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스플릿 톤 컨트롤에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코일 탭 코일 스플릿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쉑터의 SGR 락킹 프레몰로고요 자 그럼 무게 한번 달아 볼게요 저는 4.12 쏘는데 굉장히 높게 쓰셨어요 네 저는 3.72 은총씨 3.82 그리고 4.12 3.92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4.12가 나왔어요 올려보겠습니다 3.97 아 잠깐만 그렇다면 이거 지금 두 분 동점 아닙니까 150g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총씨가 3.93 와 이거 왜이렇게 3.93 이거 40더라구요 3.93 3.93 은총씨가 맞추셨네요 3.93 상당히 무거운 기타 뭐 맞춰서 축하하는 드리지만 드립니다만 되게 무겁네요 아 예 거기 레스 볼 무게에요 네 자 팬더 클린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짜잔 사실 모르겠네 저희가 사실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SD 사운드를 슬쩍 하기 전에 같이 들어봤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10만원 10만원이 저렴한게 메리트로 다가올 수 네 맞아요 충분히 네 어 어 어 어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는 그런게 아니에요 인간이야 딜레이하고 똑같이 5번을 추었어 김 딜레이 은총 네 자 마샬입니다 마샬입니다 똑같다 흫 als tall 種 te 마지막은 다르게 ammon 네, 다른 말도 할 줄 아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잘 들어봤어요. 바로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텐도게인! 네, 잘 들어봤습니다. 김 프리셋 은총 10만원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운드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잘 안 느껴지고, 굳이 뭔가 약간 느낌을 꼽자면 사실 공간계 늦는 순간 그 느낌도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더, 좀 더 담백하고 살짝 드라이한 느낌이랄까? 공간계 한 번 더 볼까요? 공간계까지만 해볼게요. 몰라, 몰라. 아예 모르겠어요.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입니다. 아예 모르겠습니다. 안 넣었으니까 그렇지 뭐. 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시연 들으면서 그 톤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로 해서 들어보시면 아주 선택을 하시는데 10만원으로 세이브 하느냐 마느냐의 기록이 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연 듣고 올게요. 뿅! 뭐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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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ckedомуINKEальное 프로 Diegmail 발맞 porque 이 시각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iiiiiip 이게 제일 싼거죠? 네 점점 아래까지 써야죠 네 잠시만 뜨면 10점, 11점 네 은총씨가 일본 갔다 와서 지금 막무가내로 자기 취향을 표출하고 계십니다 19.5 나왔습니다 거의 탑인데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뭐 쉑터재팬 이번에 나온 시리즈들은 전부 다 탑기어 네 맞아요 거의 연장원급의 탑기어이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생태계 교란종으로 상당히 지금 이 가격대에 위험한 어떤 악기군이 되어 있어요 생태계 교란종인데 회로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먹어도 맛있고 그러니까 이제 난리 난거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타로 어떤 거를 좋은 거를 사기 위해서 뭐 진짜 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을 모아서 막 탔는데 또 생각보다 소리가 도깨비 박맹이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진짜 400만원짜리 소린가 이랬는데 이거는 정말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도 참 좋은 가격인데 그렇죠 너무 좋은 소리가 나니까 150만원 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나 해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오히려 더 고마운 느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가장 또 기대가 되는 모델 노벤버의 다나가 기타 로즈우드 로즈우드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는데 로즈우드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로즈우드가 생각보다 좋아요 두껍지 않고 굉장히 다채롭고 오히려 소리가 활용도가 되게 높은 소리들이 났단 말이죠 새 시리즈 전부 다 이 NV 모델에서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NVAL 로즈우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감사합니다 band